너무 아파서 허리가 허리에 힘이 안 들어가서 골반이 틀어지게 되면 전신의 통증을 불러오는 시작점이 됩니다 전신에 많은 통증을 갖고 계신 사례자께서 허리 테스트를 해보실 텐데요 골반을 수건을 이용해서 수건 한 장이면 오늘 다 해결이 된다고요? 수건 하나로 10분인데 어떤 변화가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내려갑시다 마시고 말할 수 없대 진짜네요 너무 좋았어요